오늘 하루에 찍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후이에도 후이에도 오랜만에 만났어요 맞아요 푸드트럭 먹을 거 뭐 있어? 곱창도 있고 곱창도 있고 초밥도 있고 그리고 닭꼬치 있고 그리고 하나 소떡소떡도 있어? 아 모르겠어 나 아직 다 안 봤어 아 진짜? 나랑 보자 다 조심하시고요 네 근데 그 어 생각대 없어요? 삼각대 같은 거 없어요 상대장 손으로 이렇게 고통은 이상해 나 그냥 합니다 진짜 날 것이네요 곱창도 있고 나 오늘 흥게 먹었어 나 0.5배로 찍고 있어 다 나오려고 나 그거 아니야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또 잘하네 얘는 짠 먹으러 갑시다 안내해 주세요 어디서 먹어요? 넘어지면 유튜브 가기지 어 썸네 찍고 있는 거야? 응 찍고 있는 거야? 응 최근에 받았어요 이거 비벅 진짜 잘 마실게요 응 응 저는 여기 영원걸입니다 응 이것도 받았어요 아 영원걸의 역할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못 들고 가니까 잠깐 두고 가겠습니다 자 잘 마실게요 아아 세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갑시다 일단 송판 위치 세팅 아 송판 송판 위치 세팅 아 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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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됐지? 가자 가자 우리 학교 과잠입니다 이쁘죠? ㅋㅋㅋㅋ 짱 에이맨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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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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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Q. 이 대표는? 왜 안 하셨죠? Yern는 왜 안하셨죠? WT. 전 관심이 없어요. Q. 연예인이나 모든지 간에 관심이 없어요. Q. 왜 없어요? Q. 음식이 너무 좋아요? 네. Q. 음식을 너무 좋아요. Q. 음식이랑 연애하시네요. 제가 음식이랑... Q. 갑시다. 저희 다음 본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 짜라란. 우와, 본관 되게 이쁘다. 짜란. 여기 학교 본관이고요. 이쪽이 독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미치겠네. 아니 학교인데 그래서 길을 못 찾아. 아니, 너무 복잡해, 학교가. 아니, 진짜 길을 못 찾겠네. 이따 나갈 기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집에 오고.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대담 아니야, 이거? 너 무섭지, 솔직히? 졸았어, 졸았어. 졸았다, 졸았어. 이거 제대로 안내해봐. 제대로? 응. 저희 학교에 강아지가 사는데 보러 갈 겁니다. 궁금하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냐면, 대박이에요, 대박이. 와, 진짜 대박인데요? 그쵸? 대박.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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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 맞을 것 같지? 두 번 맞을 것 같아. 아, 대박이. 좋아요. 아, 감자. 야, 왜 이래 너. 아, 잠깐만. 야, 얘 너무 이삭이 간지러워. 이제 나 치러졌다. 얘 이렇게. 형한테 뭐해요? 얘 형이 되게 굳다. 얘가. 이거 안 나. 대박아. 아, 얘 너. 여린 씨 입 담으세요. 안녕.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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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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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와. 나와도 되는 거 맞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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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다 너 친구. 아니 내.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친구비 보내라고, 친구비. 어, 알겠어, 알겠어. 안녕. 제이마 가볼게요. 어,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점프? 점프 좀 밑으로 내려야지. 여기 밑으로. 우리 다리 보이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 둘, 셋. 푹. 형, 이제 너 혼자 착지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푹. 푹, 아아. 오, 이거 너무 안 쳤는데? 아, 저기서 그렇게 뛰어 봐. 뿅. 뿅. 성공. 성공. 성공.